어떠한 그림이든 채워나갈 수 있는 빈 캔버스처럼 우리 모두는 무한한 꿈을 그려낼 수 있는 인생의 도화지를 가지고 있지요. 저는 화가이자 모델 양숙입니다. 저는 느린 사람이에요.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뒤늦게 붓을 잡기 시작했거든요. 그렇게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림이라는 한길만 걸었습니다. 긴 시간을 지내고 황혼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나만의 인생 이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전 모델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었어요. 늦은 출발에 이번에도 불안해하진 않았어요. 열정과 행복으로 가득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에도 시간은 모자라니까요. 인생 나이 60세, 화가 나이 34세, 모델 나이 3세 꿈을 시작하는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. 꿈을 이루는 적당한 때라는 것도 없고요.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가 꿈을 이루기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나이죠. 제 꿈은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저의 꿈입니다. 내가 sw lights 이 시각FE escrever